득점이 가능한 각도입니다. 그리고 키스를 굳이 의식할 필요도 별로 없는 게 일단 두께를 좀 두껍게 맞으면 키스가 없어요 지금. 너무 두껍지 않은데요. 아 좀 두껍죠 이거는. 따라가는데요. 어? 득점 됐네요. 네. 오늘 되는 날입니다. 아 그래도 긴가 표정 하나 변화 없어요. 앞서 첫 이닝에 3뱅크를 아깝게 놓쳤을 때도 아깝게 놓쳤지만 표정 변화가 없었고. 행운의 득점이 나왔지만 표정 변화가 없고. 지금은 흰 공의 위치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오 이렇게도 갈 수 있죠? 와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맞으면 좋네요. 허리 숙이는 각도가 좀 커졌어요. 네. 그리고 얼굴 표정 변화는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. 여기에서 표정 변화가 없으면 아 너무 인간미가 없죠 그러면. 허리를 좀 많이 숙이고 있죠. 어 일단 나이상으로는 가장 비켜치기 형태. 여기서 키스가. 키스 나서 들어갈 수 있어요.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지죠. 예. 오늘 인사 여러 번 합니다. 서바이벌 할 때 앉아있는 3명의 선수가 가장 괴로운 순간이 1위로 치고 나가고 있는 선수가 행운까지 따라줄 때. 아 되는 집은 계속되네. 1위로 치고 들어가서